생선이 먹어야 돼. 죽이지 않나? 빌리버릴래? 엄마 이 등수 생겼네 봐봐. 먹고 싶겠어, 이게? 진짜 나 먹을 때 딱 하나 먹겠지. 감자가 깨먹고. 빵을 먹고. 빵을 먹고. 그런 거 아니야? 그 아담이랑 하느님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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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한국 축제로 파는 데는 더 있을 거 아니야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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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너 이렇게 김밥 마저 먹으라.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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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